투르크메니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은 유라시아 지역의 대표적인 전연가스 생산국으로 매장량은 전세계의 4위를 차지한다. 소련에서 독립한 후 1992년 국제연합에 가입하면서 중립국을 선언하였다. 중앙아시아 독립국 중 여전히 계획경제 체제를 유지 중이며 세계에서 가장 필수적인 은둔 국가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1. 개관 정식 명칭은 투르크메니스탄 공화국이며 투르크메니아라고도 부른다. 국명은 페르시아로 투르크멘 민족의 나라라는 뜻으로 9세기 말 이후 투르크계의 유목 민족인 오구제족이 이주했을 때 투르크메니라는 명칭이 처음 등장하였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중앙아시아에 위치한 국가 중 가장 남쪽에 위치한 국가로 국토 대부분이 카라쿰 사막지대이며 세계에서 가장 긴 카라쿰 문화가 있다. 북쪽으로 카자흐스탄, 북동쪽으로 우즈베키스탄, 동남쪽으로 아프가니스탄, 남쪽으로 이란과 국경을 접하고 국토의 서부 국경은 세계 최대 내륙 호인 카스피에와 접해 있다. 남쪽으로는 아프가니스탄과 이란, 북쪽으로는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과 국경을 맞대고 있다. 소련에서 독립한 후 1992년 국제연합에 가입하면서 중립국을 선언하였다. 유라시아 지역의 대표적인 전연가스 생산국으로 매장량은 전 세계의 4위를 차지하며 석유 매장량도 상당하다. 행정구역은 5개 주로 되어 있다. 2. 자연 1. 지형, 지질, 토양 투르크메니스탄은 국토의 5분의 4가 저평한 지형으로 중앙아시아 국가 중 평야의 비율이 가장 높다. 지세는 투란 저지와 남부 산지로 구분한다. 투란 저지는 대부분이 가라쿰 사막 지대로 강한 풍식을 받아 사고가 발달하였다. 서북부에는 크랄스노버스크 대지와 우스튜르트 고원이 있으며 습국을 받은 게스타지형도 나타난다. 서북단은 해면 이하의 와지이다. 카스피 연안은 얕은 모래해안으로 남부는 해안선이 단조로우나 북부는 복잡하며 반도와 많이 발달하고 크랄스노버스크 사취를 비롯한 많은 사주, 사취가 발달하였다. 남부 산지는 코페트다크 산맥이 동서로 종단하는 지역이다. 이 산맥은 불안정한 단층 산맥으로 서부에서 말리발칸 산맥과 보르쇼이발칸 산맥으로 나누어진다. 고산지역은 동남단의 쿠기탕타우 산지이다. 지질적으로 지중해지항사에 놓여있고 원고생대 두란지대와 히말라야, 알프스 습국산계에 포함되어 있어 석유와 천연가스를 비롯하여 항, 암염, 수웅, 석고, 구리, 아연 등의 광물 저원이 다량 매장되어 있다. 지리적 특성에 따라 지하 저원이 풍부한 서부지방, 코페트다크 살록 지대, 남부 오아시스 지대, 아무다리아강 유형 및 카라쿰 사막 등 5개 지역으로 구분한다. 하천은 남부와 동부에 집중한다. 대하천은 동북 국경을 흐르는 아무다리아강으로 봄과 여름의 수량이 풍부하여 유수는 오아시스의 관계용수로 이용된다. 남부에는 무르가프, 페젠 및 아토레크강이 흐르는데 봄철에만 유량이 많으나 카라쿰 문화와 저수지 건설로 일정한 유량을 유지한다. 아토레크강은 카스피에로 유입되나 무르가프와 테젠강은 카라쿰 사막에서 소멸되는 무미천이다. 코페트다크 산맥 북서면으로 흐르는 짧은 하천의 유수는 목축에 이용된다. 서부와 내륙의 자연호수는 대부분 여모이나 이아스 한호는 담소로 네비트다크와 토피아탄 등지에 용수를 공급한다. 카라쿰 사막지대는 대부분 사막토이며 우스티오르트 및 크레스노버스크 대지는 부식질이 1%도 안되는 회갈색토이다. 연회색토는 중간 평야지에 분포하며 회색토는 낮은 산지, 갈색 산지토는 코페트다크 산맥에 분포한다. 회색삼림토와 충적삼림토는 하천 연안에 분포하며 전국의 2% 정도가 관계토양이다. 2. 기후 투르크메니스탄의 기후는 뚜렷한 대륙성 건조기후로 기온의 연교차, 일교차가 크다. 습도가 낮고 증발이 높으며 강수량이 적다. 여름은 무덥고 건조하며 겨울은 온화하고 때때로 약간의 눈이 내린다. 짧은 봄은 수분하며 가을은 건조하다. 1월 평균 기온은 북동부에서 마이너스 5도씨, 남부에서 4도씨 정도이며, 최저기온은 북동부에서 마이너스 32도씨, 남부에서 코페트다크 산맥이 마이너스 29도씨, 카스피의 남부 연안에서 마이너스 10.3도씨이다. 7월 평균 기온은 북동부 28도씨, 남부 32도씨이다. 여름에 카라쿰 사막의 최고기온은 50도씨까지 상승한다. 강수량은 주로 봄과 겨울철이 많으며, 아무다리아강 연안이 80mm, 카라쿰 사막이 150mm 정도이며, 낮은 구릉지에서 200에서 300mm, 산지에서 400mm 이상이다. 바람은 북동풍, 북풍, 북서풍이 탁월하다. 감실이라 불리는 건조한 열풍이 여름철 코페트다크 산맥에서 불며, 먼지폭풍의 계절이 바뀔 때 자주 발생한다. 식물 생육일수는 200에서 270일 정도이다. 투르크메니스탄의 주요 민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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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르크메니스탄의 73.2%, 러시아인 9.8%, 오즈베크인 9.0%, 카제인 2.0%, 타타르인 0.9% 등이며, 상당수의 타타르인, 아르메니아인, 아즈르바이전인, 카라칼파크인 등이 거주한다. 투르크메니는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거주 역사가 오랜 민족으로 호전적 기질의 종족이었으며 강력한 통일민족국가를 건설하지 못하고 러시아에 의한 점령과 사회주의 혁명에 이르기까지 소규모 불합공동체를 이루며 살아왔다. 원래 유목민이었으나 현재는 거의 정착되었으며 다른 중앙아시아 지역과는 달리 부족과 시족 정신을 유지하고 있다. 인구는 1927년 100만명을 돌파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92년 400만명을 넘어섰다. 인구 집중지는 아무다리아와 무르가프 하국 및 코페트다크 산맥의 오아시스이다. 다민족 국가로서 각 민족 언어가 민족 내에서 통용되었으나 19세기 말 이래 러시아의 언어 통화 정책으로 러시아어를 공식 언어로 사용하였으며 독립 후 투르크메니가 공식 언어로 채택되었다. 투르크메니는 터키어와 함께 오우저 계통인 남터키어에 속한다. 주요 부족별로 여러 방언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부족별 방언은 현대어 기초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국가 공식 종교는 없으나 대부분의 주민이 하나피파의 순위 이슬람교로 중앙아시아 토착 이슬람인 수피 신비주의의 영향을 받아 낚시밴드 종교 분파에 속한다. 1928년 반정교 운동으로 500개소의 이슬람교 학교와 사원이 파괴 폐쇄되어 1979년 불과 4개소였으나 최근 재건되고 있다. 4. 역사 구석기 유물이 투르크메니스탄의 크레스노보스크 인근에서 발견되었으며 신석기 농경이 8000년 전에 코페트다크 산맥에서 행하여졌다. 청동기 시대의 아나우문화가 코페트다크 북부와 폐쇄강 하류에서 발응하여 농경과 가축 사육이 행하여졌으며 5000년 전에 관계수로를 건설하였다. 4000년 전에 도기와 금속 세공이 행하여졌다. BC 6세기까지 카스피의 연안과 북부의 조원지대에 여러 부족이 거주하게 되었다. BC 4세기의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 장복당하고 그레코 박트리아 왕국의 지배를 받았다. 5세기 이후 투르크족이 중앙아시아의 서부로 이주해와 살게 되면서 이 지역이 서서히 페르시아인의 거주지에서 투르크계 부족의 거주지로 변하였다. 9세기 말 이후 투르크계의 한 부족 집단인 우우제족이 이 지역으로 이주하여 이슬람을 수용하게 되었고 이때부터 투르크맨이라는 명칭이 나타나게 되었다. 12세기 말에서 13세기 초까지 화라짐왕의 통치를 받았고 1219에서 21년 몽골의 칭기지칸에 의해 장복당하였다. 15에서 17세기의 이들은 다시 종족별 영역별로 분리되어 남부 부족은 페르시아의 지배하에 북부 지역은 히바와 부하라 한국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었다. 18세기 초에 페르시아는 히바의 부하라 영토를 병합하였으나 부하라는 18세기 후반에 재건되고 마리 지역을 탈환하였다. 1860년 지정 러시아군이 카스피에로부터 침입하여 크레스노보스크시를 건설하면서 주민은 1869에서 80년에 러시아에 대항하였으나 1884년 항복하였다. 1917년 볼셰비키 혁명이 이 지역의 세력을 뻗쳤으나 주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자카스피 반 볼셰비키 지역정부가 형성되어 투르크맨 의회가 수립되었다. 1918년 4월 러시아 군대에 의해 투르크맨 자지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이 선포되었으나 7월 영국군의 지지를 받고 있던 민족주의자들에 의해 볼셰비키 정부가 전복되고 독립정부가 아스타바트에 영국군의 보호하에 수립되었다. 그러나 정부는 영국군이 철수하자 1920년 붉은 군대에 의해 전복되고 1924년 10월 투르크맨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이 수립되었다. 1928년 반종교 운동이 시작되었으며 1930년대 초에는 정치적 자치 운동이 지식층에서 일어났으나 많은 지식인이 투옥되거나 처형당하였다. 1980년대 후반에 들어와 경제 환경 및 문화 문제가 당면 과제로 부상하였다. 1990년 8월 주권을 선언하고 독립국가가 되었다. 5. 정치 투르크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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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년 5월 신헌법을 제정하여 직접 선거에 의한 5년 임기의 대통령을 선출하고 인민위원회와 최고의회를 구성하였다. 행정부에는 21개 부처와 13개 국가위원회가 있다. 인민위원회는 최고 대표기관으로 입법, 행정기능은 없으나 국정에 대한 논의와 감동 역할을 하며 헌법 개정과 대통령을 불신임 투표에 회부할 수 있다. 인민위원회는 50명의 최고의회 의원, 60명의 지역구 선출위원, 행정부 강려, 최고재판소와 최고경제재판소장, 지방위원회 의장 등으로 구성되며 대통령이 위원장이다. 입법부는 직접 선거로 선출되는 임기 5년의 의원으로 구성되는 최고의회가 담당한다. 정당은 과거의 공산당인 투르크맨 민주당, 국민전선, 이슬람부 홍당 등이 있다. 독립 후 러시아를 비롯한 독립국연합과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특히 중앙아시아 이슬람 국가와의 관계를 강화하는 한편 터키, 이란 등을 비롯한 서남아시아 국가와의 협력관계가 진전되고 있다. 1992년 국제연합, 국제통화기금 및 세계은행에 가입했고 독립국가연합 5개국과 집단안전보상조약을 체결하였다. 1992년 방위법이 제정되었고 1992년 4월까지 10만 8천명의 구소련군이 주둔하고 있었다. 1993년 구소련 군대를 개반으로 3만 4천명의 국방군이 조직되었다. 1996년 육군은 1만 1천명으로 감축되었고 주요 장비는 530M 탱크 72대 포 345문 로켓 84대 114대 박격포 63문 등이다. 공군은 2천명으로 전투기 171대 그중 65대는 수십 칠리스 기종을 보유하고 있다. 국경경비대 5천명은 1750km의 아프가니스탄과 이란의 국경을 담당하고 있다. 군복무는 의무제로 일반적으로 18개월이나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은 1년이다. 6. 경제 투르크메니스탄은 공산혁명 전까지 광물자원의 채굴과 축산물 생산을 제외하고 산업화가 미진하였다. 1928-37년 경제개발 기간에 산업화 토대가 마련되고 1950년대 이후 경제규모는 지속적으로 성장하였다. 생산기반은 농업에 두고 있으며 1960년대 이후 석유와 천연가스의 증산으로 화학공업이 발전하였다. 1996년 현재 고용구조에서 농업인구 44%, 산업과 건설업인구 19%, 기타인구 37%이며 국가중생산에서는 농업이 18%, 공업 50%, 서비스업 32%이다. 경제성장은 1980년대 후반 구소련 공화국 간의 경제협력체제 붕괴와 그로 인한 교역량 감소와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 등으로 부진하였지만 1993년까지 석유와 천연가스의 높은 수출 가격으로 인하여 다른 전소비에트 공화국 국가들처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다. 그러나 1994년 소련이 천연가스의 수출을 막아 산업생산성이 급격히 떨어졌고 1996년이 되어서야 경제침체의 바닥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지만 1998년 현재까지도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1. 농축산업 투르크메니스탄은 1929년 이래 농업의 집단화와 전통적 유목민의 정착화가 진행되고 관계용 카라쿰수로를 비롯한 인공호호 건설에 의해 1960년대 이후 농목축업은 급속히 발전하였다. 최근 면허와 곡물의 과도한 집약적 경작으로 생태계 파괴가 일어나고 있다. 주요 작물은 목화, 보리, 밀, 옥수수, 채소, 포도, 멜론을 포함한 과일 등이다. 경지의 40% 이상이 목화 경작지이다. 조면 기준으로 연간 40만 톤 이상의 고품질 목화를 산출하는 세계 10대의 목화 산출국이다. 목화 주산지는 코페트다크 산맥, 아무다리아강 하류와 상류, 태젠강 중 하류 지방의 오아시스 주변의 관계지이다. 특히 아무다리아강 하류에서 전국의 1월 3일 이상을 산출한다. 목축은 중동부에서 성하고 최대 사육가축은 양과 염소로 약 500만 마리가 사육되고 있으며 주종은 양질의 털이 생산되는 카라쿨량이다. 산간지방과 일부 관계지에서는 양잠이 성하다. 산간지방과 일부 관계지에서 산간지방과의 오아시스 주변의 털이 생산되는 것이다. 2. 광공업 투르크메니스탄은 러시아, 미국, 캐나다 다음으로 세계에서 천연가스와 석유를 많이 생산하는 나라이다 천연가스의 추정 매장량은 10조 3제곱미터이고 전세계 매장량의 10%를 차지한다 석유는 확인 매장량이 21만 3천만 톤이다 석유는 서부의 첼라켄 반도, 네비트다크, 곰다크, 오카렘 등지와 동부의 레바프 지방에서 산출되며 크레스노버스크와 자르조에서 정유된다 천연가스는 국토의 대부분 지역에 매장되어 있으며 서부 및 중부산 천연가스는 주로 국내에서 소비되나 동북부산가스는 송유관을 통해 국외로 수출된다 화학공업은 석유, 황산 나트륨, 옥소, 유황, 납 등을 원료로 말이, 차르조에서 발달하였고 네비트다크, 아슈하바트, 크레스노버스크, 마리 등의 화력발전소, 동남부 하천 연안에 다수의 수력발전소가 입지해 있다 금속기계공업은 아슈하바트, 키지라르바트, 크레스노버스크 등지, 식품 및 양조업은 마리, 차르조, 게르키, 아슈하바트, 타샤오스, 크레스노버스크 등지에서 발달하였으며 전통적인 금속 세공과 양탄자 제조는 코페트다크 지방에서 성하다 3. 무역 투르크메니스탄의 주요 수출품은 석유 및 천연가스, 평공업 제품, 식료품 등이며 수입품은 기계류, 평공업 제품, 식품, 화학 제품 등이다 러시아 연방이 주요 무역 상대국으로 교역의 85% 이상을 차지한다 4. 교통 투르크메니스탄의 철도 연장은 2,187km이며 1888년 개통된 트랜스카스피 철도가 국토를 종단하며 수송의 중추적 역할을 한다 동남부의 대전과 이란의 마슈하드를 연결하여 터키의 이스탄불에 이르는 국제철도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도로 연장은 2만4천km이며 포장률은 81.2%이다 도로 밀도는 남부와 동부에 조밀하며 주요 도시는 공로로 연결된다 1891년 11월 아슈하바트와 타샤오스 간 600km의 국토종단 공로가 개통되었다 해상운송은 카스피에의 크레스노버스강에서 아즈르바이잔의 바쿠 및 이란의 여러 항구와 연결된다 아무다리아강은 내륙수로이며 차루조우는 주요 항이다 국제항공로가 아사바트, 파코, 모스코바, 타슈켄트 사이에 개설되어 있다 1996년 현재 두루쿠메니스탄의 학교 교육은 77%가 두루쿠메너로 이루어지고 있고 16%는 러시아어, 기타 7%는 우즈베크어, 카제어로 이루어지고 있다 교육은 무상이며 교육체계는 구소련의 체계로부터 벗어나고 있다 학교는 자질있는 교사의 부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교사들은 과정한 업무와 근무시간, 교제의 부족, 저임금, 급여의 미지급 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해 있다 전체 학교의 13% 정도가 구조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두루쿠메너를 두언어로 영어를 제2의 언어로 선정한 이후 학생들은 두언어를 배우는 것이 중요하며 대부분의 성인들은 이 두언어로 인하여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1991년 4월 실업보상제도를 도입하고 고용기금을 조성하였으며 1993년 1월부터 전주민의 무료로 가스, 전기, 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8. 문화 투르크메니스탄 문학의 아버지는 시인이자 철학가인 프렉이 막툰쿨리이며 그의 언행은 코란보다 더 존경을 받았다 막툰쿨리는 작품에서 언어의 단순함과 세련되지 않은 지혜를 위한 고전적 양식을 일축해버렸으며 이런 것들로 인해 투르크메니스탄 문학이 단순한 무방자들의 개론이 된 것에 영향을 미쳤다 막툰쿨리의 영향에서 벗어나려고 한 사람 중에서 19세기 작가인 해미네와 인기 있는 서정 시인인 물라 베네스가 있다 9. 대한관계 투르크메니스탄은 한국과 1992년 2월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하여 주러시아 대사가 즉을 겸임하고 있다 1993년 현재 경제협력을 제공하는 등 양국 간 협력이 증진되고 있다 한국의 수출은 1997년 290만 달러에서 1998년 847만 달러로 증가했으며 수출품은 시멘트, 자동차, 합성섬유사가 주종을 이루었다 교민은 2,900명, 체류자는 5명이다 구성, 낙은의 구석구석 여행 낭독, 글 읽어주는 고지혜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한국의 수출은